이거요. 네. 여기. 돌아오마, 이 카드 안 되는데? 아유, 그럴 리가요. 한 번만 더 해 봐주세요. 안 돼. 카드 정지된 것 같은데. 정지라뇨. 아유,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카드값 안 내서 정지됐나 보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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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계신가? 와, 이 집 보기보다 진짜 잘 먹고 사네. 고기도 있고 조기도. 우리 쟤들 조기 좋아하는데. 우리 쟤들 조기. 우리 쟤들 조기. 불엄마. 도라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게. 이게 과일하고 조기, 고기, 쌀. 도라엄마, 지금 우리 집에서 도둑질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기 제가 쌀이 떨어져서 쌀을 빌리러 왔는데 그냥. 쌀, 쌀. 이게 쌀뿐만이 아니잖아, 이게. 고기, 과일, 굴비. 아니, 도라엄마. 이 순 도둑년 아니야, 이거 지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제가 쌀이, 쌀이 떨어져서 제가.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애미야, 애미야. 지금, 지금 이 여자가 여기 봐라. 과일, 조기, 고기, 쌀. 이거 막 훔쳐가다가 지금 나한테 딱 걸렸다, 지금. 애미야, 우리가 도둑을 들였어, 도둑을. 가만 있어봐. 호동아, 우리 집 냉장고에서 얼마나 훔쳐서 처먹은 거야? 어? 아니, 아니. 사도. 뭐? 아닙니다. 도라엄마가 나한테 쌀 좀 빌린다고 그래서 내가 쌀이랑 고기랑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이세요? 아, 사도는 이까지 꽤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이게 더군다나 먹는 거 가지고. 도라엄마, 이거 얼른 가져가세요. 애들 배고플 텐데.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 우리 사도는 어르신 왜 저러시는 거야? 분명히 도둑질한 거 맞는데 도둑년을 감싸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 아주 그냥 나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취급하시네? 어머니, 도라엄마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아냐. 정말 내가. 아휴, 정말 드러워서 내가. 아휴, 속상해. 정말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든지 해야지. 아휴, 정말 내가. 아휴, 정말 내가. 아휴, 못 살아, 못 살아. 아휴, 정말 이게 뭐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 그거 도둑질이잖아. 아니야. 그냥 쌀 좀 빌리러 간 거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못 들었어? 그냥 가져가라고 하신 거잖아. 그 할아버지가 우리 불상에서 감싸주신 거잖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내가 엄마한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어? 생선 먹고 싶다고 그랬어? 차라리 그냥 굶어진 게 나아. 나 정말 엄마 때문에 자손상에서 죽고 싶다고. 엄마가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왜 엄마 말을 안 믿어, 왜? 엄마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왜 자꾸 쫓아오는데? 쫓아가는 거 아닌데? 나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야. 지금 나 쫓아오는 거 맞네. 아니라고. 야, 도라야. 너 저기 저 나뭇가지 나랑 달리기 샵에서 이기면 저 사거리 인형 뽑기에서 곰인형 뽑아줄게. 진짜지? 이분은 뻥치게 없기다. 야, 뭐 뻥이라니? 나는 뻥이라는 게 뭔지 몰라. 좋아. 그럼 시작. 나도 좋은 것 같네. 난 네, 둘이. 좀 들어가. 아멘 도라야 도시가 도준아 엄마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꼭 데리러 올게 그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어 도식이는 도준이 잘 챙기고 도라는 오빠랑 도준이 잘 챙겨 도라아버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아가씨 들어요. 바깥에서 꽁꽁 얼었는데 몸 좀 녹여줄 거예요. 나도 선영이 10살 때 선영 엄마 죽고 우리 선영이 나 혼자서 키웠어요. 그래서 다는 몰라도 도라아버니 마음 내 조금을 알아요. 살다 보면 다 사라져요. 애들도 금방 클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 아유 자 이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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